밥은 먹었냐? 보긴 이래도 맛있어. 먹어봐서 알겠지만. 내가 이걸 언제 먹어봐요? 잡아떼는 게 취미냐? 아니요. 내 취미독서거든요. 진짜 독하네. 진짜 기억 안 나? 갑순양이 똥개한테 종이 모여요 묻던 날. 그걸 봤어요? 봤지. 식당 앞에 서 있는 거, 들어가는 거, 먹는 거, 나오는 거. 봤으면 말은 똑바로 해야죠. 내가 언제 똥개한테 종이 모니 물었어요? 주인한테 물었지? 곰새끼나 새끼곰이나 토마토나 도마도나. 듣고 보니 욱하네. 아니 그걸 다 봤으면서 밥을 또 먹였어요? 내가 묶어놓고 퍼먹였냐? 솔직히 말해봐. 갑양 낙하산이지? 외교부 청사 새로 지었더만? 멀쩡한 사람 제대로 하자 만드시네요. 저기요. 제가요. 우리 동기 중 최연소 합격으로 신문에도 났거든요. 밥 뿐다. 비벼라. 물어 말았나 뭐? 비임밥도 뿔거든. 최연소 합격자님. 이건 상식이거든요. 마지막으로斑ût sogenan. 소흡한 곰 날개 대구님은 쉬는 공평이! 꼭 안 먹으려고요. 겨울 gamma기